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명품 손맛을 보여주실 이승옥입니다. 어서오세요. 선생님, 더울수록 힘나는 요리가 필요하잖아요. 오늘은 어떤 요리인가요? 오늘은 고소하고 쫄깃하게 즐길 수 있는 닭고기 가지볶고인가요?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콩나물 냉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지도 그렇고 냉국도 그렇고 여름에 꼭 먹어야 할 음식이라서 꼭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. 자,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그럼 먼저 닭고기.